그 얘기를 좀 해볼텐데 연예인 중에 그림 그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솜씨가 좋다 실력이 좋다 그림도 작품 나쁘지 않다 해서 이게 판매가 되기도 하고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 이거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어떤 본인이 이제 그 미대를 나온 화가 김 기획자가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한 게 많이 기사가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홍대 이 작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 이규원 작가가 있는데요. 이규원 작가가 이제 뭐 솔비씨 그리고 구혜선씨 하정훈씨 조영남씨 이런 연예인 출신의 이제 화가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비평을 했습니다. 그 중심에는 사실 솔비씨가 있었는데요. 그 앞부분 솔비씨의 그 내용을 전하기 전에 구혜선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 부분 있었거든요. 짧게 고맙다 얘기했죠. 네 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구혜선씨의 작품은 평가할 뭐 내용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요. 뭐 굳이 뭐 얘기하자면 홍대 입시학원에서 전형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그 초보적인 모습. 고딩 그림이다 한마디로. 네 뭐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구혜선씨가 sns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좀 발끈을 했다고 할까요? 발끈 안 한 척? 발끈을 했다 말까요? 네 네 어쨌든 본인은 이제 예술은 그렇게 자기는 진입 장벽을 낮춰서 예술이 꼭 누구만의 특권의 특정층이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영화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꾸준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. 음 그래요. 구혜선씨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 주변 분들 중에서도 또 이 미학을 전공해서 예술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네 진중간 평론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조영남씨도. 조영남씨도. 네 이것도 좀 전해주세요. 네 그렇습니다. 일단 홍대 이 작가는 조영남씨에 관해서는 이제 연예인 출신으로서는 화가로서 가장 잘 자리를 잡은 화가라고. 제일 점수 많이 줬어요. 네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. 근데 반면에 이제 진중간씨에 참전을 했죠. 그래서 이제 너의 컨셉도 구리다. 이런 좀 신랄한 비평을 하게 됐습니다. 만나 뵀다고요? 네 맞습니다. 얘기를 했죠. 그래요 알겠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실 사실은 이거는 그림을 즐기고 또 그림을 사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.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. 또 연예인의 그 그림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. 구매층이 그 일반 작가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과 좀 팽 달라요.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연예인의 굿즈를 사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요.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만나보니 뭐라고 합니까? 이규현 작가는. 뭐 일단은 굉장히 좀 억울해한 부분이 있고요. 여러 가지 비평도 미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발끈하고 얘기도 못 붙이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요. 그렇게 그릴 권리가 있고 그 가격에 팔 권리가 있다면 그런 행위 그런 작품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권리도 있는 거죠. 그렇죠.